혈행 혈액의 흐름은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건강한 혈액은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건강한 삶과 혈행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 여기에 에텀이 진코엘라토를 더해보세요.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 개선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. 여기에 힘찬 혈행순환을 위해 하나 더 바로 나토균 배양분말 나토에 함유된 나토균 배양분말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은행잎 추출물과 나토균 배양분말 다양한 부활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푸른 은행잎에 나토키나제가 더해져 힘찬 혈액순환 에텀이 진코엘라토 여유가 fleb荘 oney